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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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드라마 하셔도 그렇고 조금 차분하고 조금 제 말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프린스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굉장히 웃긴 사람이거든요 뭐 장난스러운 모습 또 제가 웃겨드릴 수 있는 모습 또 내일 모레 있을 공연에 영상을 찍어놓은게 있는데 거기 그 영상을 보시면 아 제가 저런 면도 있었나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관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제가 유일하게 쓰는 이모티콘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은 한국어로는 이제 키역키역키역인데 해외 계신 분들은 뭐 KKK로 쓰시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일종의 습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모르게 문장 뒤에 꼭 그거를 손가락에 가서 누르고 있더라구요 네 뭐 제가 뭐 제 아이들이 있다면은 굳이 뭐 제가 하는 일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친구가 나아가려는 길이 그렇게 나쁜 길이 아니라면은 좀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네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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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